네 이번 함께 펄벌 문제는요 우리 2005학년도 수능 과연 1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fx의 역함수 gx가 존재하고 연속이었을 때 극한값과 같은 값을 갖는 것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볼 것이냐. 이런 리미트 시그마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얘를 x로 바꿔가지고 정적분으로 바꾸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m의 k를 x라고 둔다고 했었을 때 나머지 식을 우리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지금 밖에도 상수가 아닌 m분의 k라고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 도대체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자고요. 식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고 k, k-1 차이 나면서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뭔가 소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넣어보면서 한번 계산을 좀 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거죠. 지금 g의 m분의 k, 마이너스 g의 m분의 k-1 세팅 상황은 한 개 차이 나면서 지금 빼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 거기에 m분의 k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 가볼게요. 자, k-1부터 갖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부터 넣어주게 되면 m분의 1 이거 앞에다 뺏어 쓸게요. m분의 1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g의 m분의 1 마이너스 g의 0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겠네요. m분의 0 되는 거니까, 그쵸? 그다음 플러스, k가 2였을 때는 m분의 2로 묶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g의 m분의 2 마이너스 g의 m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잘 모르겠으면 한번 더 가볼게요. 규칙을 좀 보기 위해서 n에다가 지금 k에다가 3 갖다 집어넣게 되면 g의 m분의 3 마이너스 g의 m분의 2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할 것이고 이제 그만할까요? 맨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은요. n분의 n이 되는 거니까 그냥 1이 될 거고요. 얘도 우리가 규칙을 보기 위해서 그냥 1이라고 쓰지 말고 n분의 n이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저 뒤에 앞에 있는 식은 n분의 n 마이너스 g의 m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보면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g의 n 마이너스 1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얘는 n분의 1개 있고 얘는 마이너스 n분의 2개 있거든요. 아,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몇 개가 남는 거야? 마이너스 n분의 1개가 남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g의 n분의 1은 마이너스 n분의 1개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이번에는 n분의 1을 한번 보자고요. n분의 2가 여기 n분의 2개가 있어요. g의 n분의 2가. 근데 뒤에도 g의 n분의 2가 마이너스 n분의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또 마이너스 n분의 1이 또 튀어나오겠네. 그럼 거기에다가 g의 n분의 2 이렇게 지금 세팅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n분의 1에 g의 n분의 2. 규칙이 보여요. 오케이.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n분의 3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n분의 4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 n분의 1이 남을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어디까지? 지금 순서가 여기 지금 뒤에 거 기준으로 가고 있죠. 이거 기준으로. 그럼 얘까지 지금 가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역시 몇 개가 남겠구나. 마이너스 n분의 1개가 남는 거니까 g의 n의 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쓴 식이 뭐가 있냐면 이런 애들 지금 아직 안 써줬어요. 이거 g1 플러스 g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또 g0도 여기 있었죠. 아, 그럼 g0도 여기다가 쏙 넣어버리자. g0도 마이너스 n분의 1개 있는 거니까 g0 더해주고 마이너스 n분의 1. 우리가 식을 좀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f1에 대한 함수값을 주고 있어요. f1이 얼마다? f1이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 역함수에다가 1을 넣어도 뭐가 나온다? 걔가 1이 나올 건데 f 역함수가 지금 뭐라 했으니까? 걔가 g라고 했으니까 g1 함수값도 1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도 우리 사실은 구할 수 있는 값인 거야. 아,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이제 다시 재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는 일단 나중에 보내고 k가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면요. k가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k1 아니고 0부터 갈까요? 여기 여기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괜찮죠?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다? 우리 n 마이너스 1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1이 곱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변하는 값들이 이런 애들인 거잖아요. 변하는 값들을 항상 k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걔가 지금 얼마다? g의 n분의 1, 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0 들어가면 g0, 1 들어가면 g의 n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 n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한 상황이 우리가 다시 재배열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정적분으로 바꿔서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문제점은 뭐였었냐면 얘네들, n분의 k 같은 애들을 x라고 두게 되면요. 우리가 실제로 정적분을 바꿨을 때는 dx, 즉 적분 변수에 대한 얘가 바로 x의 증가량이 돼가지고 상수가 나와야 돼요. n분의 1 같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배열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원한 이런 상수값이 등장을 하죠.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n분의 k를 뭐라고 두자? 얘를 x라고 세팅을 하자. 그러면 얘는 gx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적분 구간은 어떻게 된다? k가 1였었을 때는 x값이 n분의 1을 시작을 하고요. k가 2였었을 때는 x값이 n분의 2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k값이 n-1이 되게 되면 x값이 n분의 n-1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적분 구간이라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을 보면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0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2에서 가고 있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dx의 의미는 바로 뭐였었다? dx의 의미는 x의 증가량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n분의 1이 지금 여기 곱해져 있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1이 더해져 있으니까 1은 앞에다가 쓸게요. 그래서 아, 주어진 식은 얘를 구하라는 의미가 되겠구나. 자, 식을 한번 볼까요? 0부터 1까지 gx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gx는 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인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바로 뭐가 되겠다? 얘가 gx가 되겠다. 근데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래요. 적분한 값을 전체 1에서 지금 1이라는 것은 이 정사각형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정사각형 넓이에서 빼래요. 그럼 실제로 구해주고 싶은 넓이는 지금 뭐가 되겠다? 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 넓이. 어, 근데 이 넓이가 우리 fx 입장에선 뭐랑 똑같았었냐면 fx를 0과 1까지 적분한 값이랑 똑같은 거거든. 아, 그래서 문제에서 같은 값을 갖는 거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1에서 gx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을 뺀 거 이 흰색 부분을 이렇게 지금 대칭시켜가지고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0부터 1까지 fx를 적적분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죠.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 참고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함수 지금처럼 gx 역함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적분 구간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f에다가 a를 넣는 게 여기 오는 거야. 그 다음에 f에다가 b를 넣는 게 위 끝에 와요. 그러면 공식이 이거 이거 b 곱하기 fb 얘는 아까 봤듯이 어떤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요. 거기서 조그만 사각형을 뺀 식과 같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래 끝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0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식은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역함수를 뺀 넓이 걔가 바로 a부터 b까지 fx였었고 걔가 0부터 1까지 fx였었다. 그 얘기를 안다면 사실은 이 식도 그림을 통하지 않더라도 식으로도 접근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꼭 복습하시기 바랄게요. meden 검침해 놓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